첫 번째 회의 때 장관님을 제가 좀 취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일에 편향된 외교를 한중일로 끌어오시고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취하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2015년에 장관께서 군함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싶고 그 다음 외교부도 사도강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제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성명까지 냈던 부분을 취하하는데 갑자기 저는 외교부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용산의 개입 저도 증거가 없지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의 답변을 보고 저는 좀 실망인데요. 적어도 이것을 잘했다고 저는 한국한테 물어봐라 유네스코가 그 정도면 나중에 결렬이 되고 등재가 되고 우리가 반대한 채로 등재가 되든 안 되는 결과가 상관없이 저는 외교협상이 이 정도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지위가 있은 적이 있느냐 그거에 비해서 강제동원 적시를 못 이끌어냈으니까 미협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미협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용산의 압력이 있으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도 이 부분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인 염미는 느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장관님. 그전에 김영재 팀장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내경 직원님. 네. 그런데 본인은 경제관료이고 워싱턴에 계셨고 유네스코와 무슨 관계에서 갑자기 유네스코 TF 팀장이 되셨습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발탁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입니까? 이분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기에 협상의 규제라든지 지금 분야가 완전히 다양합니다. 협상을 잘하는 동료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김영재 팀장님. 사동왕산에 한 번이라도 출장 가셨습니까?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셨습니까? 저는 3월에 마친 이후로 계속 협상을 해놨고 협상을 하는데 현장을 모르고 협상합니까? 현장을 가고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볼까요? 현장이었던지? 장관님. 한자 테스트가 이거 뭡니까? 전시라고. 전시라고. 네. 일본 말로 어떻게 읽죠? 저는 일본 말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텐지 뮤지엄이라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명은 사도금산 전시자로가 아닙니다. 다음. 외교부가 계속 얘기하고는 보십시오. 사도광산 텐지 뮤지엄. 텐지 뮤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장관님.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갱도 입구에 있다고. 유명재 팀장님 있습니까? 여기 갱도 입구에 있는 광주관. 아닙니다. 박물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것이 마치 박물관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외교부 표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모든 노동자로 한국인 노동자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거는 맥락 속에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텐지 뮤지엄이 아닙니다. 사도금산 갱도 앞에 있는 전시자료관이지 뮤지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결정적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인데 우리 외교부가 영어 쓴 거 보십시오. 역사박물관이래요. 이런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향토박물관이에요. 더 결정적인. 보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저기 텐지 뮤지엄 없습니다. 제로론 쪽에 있는 사도광산이 저게 갱도 앞에 전시자료관입니다. 아이카와는 향토박물관이에요. 지금 우리 전시가 되어 있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키라리엄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가 되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타자와 지구를 아까 제가 드러낸. 아니요. 신청 범위에 저게 빠져 있습니다. 신청 범위는 저 두 가지만 들어간 갱도하고. 아닙니다. 신청 범위에 들어있는 기타자와 지구를 이목고 모세에서 애도시대와 관계가 없으니 드러내라 해서 빠진 겁니다. 등재 시설에 저 두 가지만 나와 있고 아이카와는 들었지 않다는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재 범위에 바깥에 있는 데다 처박아놓고 지금 이걸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더 걱정되는 것은 장관님 내년에 60주년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신한일공동선언 준비하고 계십니까? TF를 설치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뉴라이터들의 전면에 등장이 마치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빌리면 밀정들의 총동원령이 내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총동원령은 일종의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60년의 신한일공동선언에서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매듭 지워줘버리면 그것도 굴욕적으로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과거에 위안보 합의 때처럼 이 문제를 합의해주면 향후에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거사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지금 일본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리하면서 또 따질 것 따지면서 또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연결해서 한일관계를 망가뜨렸다. 이것처럼 왜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일본과의 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와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이 위안보 합의를 다시 되돌리거나 강제동으로 돌리지 않으면 어떤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듭을 풀어줬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3자 해법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한 해법입니까? 이상입니다. 예.